선택권을 드립니다. 배운 거 중에서 하세요? 배운 거 중에서요? 예. 백발가요? 백발가요? 하고 싶으세요? 예. 그럼 하십시다. 백발이 설골입니다. 백발이 설골을 타 백발이 설골을 타 나도 어제 청추를 넣었니 오날 백발 안심었다 우살로 지난대로 지금 보는 눈물이 좋구나 온수어 축풍공원 난 무제음은 서로입니다 장하로다 백기숙제 수세랑산 깊은 곳에 재미없다 화살을 헌는 눈을 초로 같은 꿈이 인생 더 버전 이를 어디 알겠느냐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 가자 금강산 들어 Look fourteen 종이 천천히 경산이여 고 꽃마 경계로 구나 계산은 방울 불 찬 산은 층층 높아있고 평소도 뽕야잡아 물은 술로 깊은 계획의 부산을 들어갈지 조그만 앉아 하나 빈덩니터로 중둘이 모아들어 제바질 얻으라고 어떤 주문 납판 쓰고 또 어떤 주문 납판 쓰고 또 어떤 군단의 공등 큰 목체를 이 앙 속에다가 지옥두벌 목 닦아라 뚝딱뚝 위로를 좌절 질적은 박장우의 늙은 노슨 하나 가사 작품을 으스러지게 베어 목 닦아라 뚝딱 Forward 시ührt licht 근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